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1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원주에서는 24명이 확진됐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시설 관련 확진자만 45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천에서는 군부대 관련 확진으로 무려 6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춘천 17명, 강릉 12명, 동해 5명, 속초와 홍천, 양구 각각 2명, 횡성과 인재 1명씩 추가됐습니다. 한편 도내 사망자는 어제 원주 80대 1명이 추가되면서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2,221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8,871명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연령대는 60대로 나타났습니다. 11월 강원도 월간 확진자는 모두 1,533명으로, 이 가운데 60대 확진자는 292명, 1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대의 비율인 14.3%를 웃도는 결과입니다. 한편 60대의 뒤를 이어 50대가 191명으로 12.5%, 70대는 170명으로 1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월간 확진자 수는 지난 9월에 기록한 1,004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오늘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는 장애인단체 활동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장애인건강권진단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3년간 시행됐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으며 토론회는 원주장애인자립센터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원주시 행구동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50대 김 모 씨가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고 있는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충돌한 차량 가운데 사망 원인이 어떤 차량과 관련됐는지와 숨진 김 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온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비대면으로도 원주 사회적 경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챗봇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원주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10개 장소를 둘러보는 도보여행 코스로 혼자서도 챗봇 안내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셀프 투어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원주 사회적 경제 여행을 검색한 다음 이용 가능하고 인공지능이 채팅 형식으로 설명과 안내를 하게 됩니다. 구규림을 무단으로 훼손해 농사를 짓는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실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구규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농사 목적으로 구규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 점유 현장을 찾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점유 경작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경계 확인과 무단 점유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불법 점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추가로 구축돼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국도비 등 2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도심 외곽 지역과 읍면 지역 8대를 포함해 모두 32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원주 지역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모두 380대로 늘어 25%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남원주 택지 등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오늘부터 50일 동안 자연의 소리를 담은 ASMR을 유튜브를 통해 매일 하나씩 공개합니다. 오대산 선잿길 개울소리, 치약산 구룡사 빗소리 등 기존의 ASMR 외에도 전국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자연과 동식물 등의 새로운 소리가 공개됩니다. ASMR은 청각 자극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소리와 영상을 말하며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까지 ASMR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이 내년부터 자원과 광해방지 분야를 통합한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자원관리기술사를 비롯한 자원분야 5개 종목과 광해방지기술사 등 광해방지 두 종목까지 모두 7개로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해당 광업분야 기술자격시험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각각 실시해왔지만 지난 9월 두 기관이 통합되면서 광업공단이 모두 맡게 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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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